신앙교육원 부원장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앙교육원 부원장으로 있는 김효준 레오 신부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30분 동안 여러분들께 루카보금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 소개해드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루카보금을 읽으면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승환 신부님, 김승환 신부님 누군지 아세요? 청소년 국장이 아니구나. 청소년 사무국 뭐라고? 차장으로 계신 김승환 신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른대요. 성경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도대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하지만 제가 또 워낙에 너무 쉽게 설명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신약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신약성경 한 권 아닌가? 성경 한 권이지 무슨 몇 권이야? 무식한 질문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얘네들이 다 낱권으로 되어 있었던 거라고요. 이런 낱권으로 된 성경들이 총 27권으로 되어 있죠. 이 중에서 보금서는 딱 4권이에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보금. 그렇죠? 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보금. 이 네 권의 보금서 중에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이 세 보금서를 공관보금이라고 합니다. 공관보금. 한자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막으로 싹 보실까요? 자막이 아니고 이렇게 쫙 보시면 이겁니다. 이 공관, 함께 바라본다. 이 한자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보금은 사실 굉장히 닮았습니다. 비슷한 구절들도 많고 또 여러 구절에서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 정해진 확실한 정설은 없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학설은 뭐냐면 마테오 보금서가 제일 먼저 쓰여지고 이 마테오 보금서를 가지고 마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마르코 보금서가 제일 먼저 쓰여지고 마테오 보금서와 루카 보금서가 그 보금사가들이 마르코 보금을 보고 이 자신들의 보금서를 편집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론이 가장 요즘 대세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러니까 루카 보금의 내용들 중에 마르코 보금과 공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마르코 보금과 루카 보금이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보금서 같은 식으로 흘러가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루카 보금에서는 분명하게 루카 보금사가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마르코 보금에서는 나오지 않는 루카 보금사가 자신의 보금서를 쓰면서 물론 마르코 보금서를 참조를 하긴 했지만 마르코 보금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고 이걸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줄 것이면 이 내용 너무 훌륭하다. 그냥 이거 그대로 주면 되겠다 하면 굳이 왜 자신의 보금서를 썼겠어요. 그냥 마르코 보금서, 자신이 구한 마르코 보금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읽어줬겠죠. 하지만 마르코 보금서를 가지고 루카 보금사가는 무언가 다른 자신의 이야기를 물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자신이 강조하고 싶었었던 것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점은 그겁니다. 루카 보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점은 루카 보금사가가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마테오 보금서도 마찬가지고 마르코 보금서도 마찬가지고 요한보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똑같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테오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마르코에 등장하는 예수님, 루카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 같은 예수님인데 보금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나는 건 보금사가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 강조하고 싶었었던 모습, 정말 좋아했었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마치 저를 좋아하는, 여기에는 어떤 여인이 있고 이쪽에는 어떤 남성,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요. 둘 다 저를 좋아해요. 둘 다 저를 좋아하는데 이 여자가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남자가 저를 좋아하는 이유와 달라요. 이 여자가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의 외모와 목소리와 저의 성격이고요. 이 남자가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저의 돈과 그냥 저의 돈 때문이에요. 이 남자는. 그러니까 달라. 그러면 저를 좋아하는, 저의 외모와 목소리와 성격을 좋아하는 이 여자가 저를 볼 때 저에게서 찾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겠어요. 저를 떠올릴 때마다, 저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건 어떤 것들이겠어요. 저의 목소리가 떠오를 것이고, 저의 얼굴이 떠오를 것이고, 저의 성격들이 떠오르겠죠. 하지만 이 남자가 저를 생각할 땐 어떤 것들이 떠올라요. 저의 돈, 제가 막 뿌려주던 그런 돈이 생각나겠죠. 이렇게 같은 저이지만 나를 어떤 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다른 걸 생각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 유한, 이 보금사가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물론 전해주고 있지만 본인들이 전하고자 하는, 본인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지만 거기서 강조하는 바가 있다고요. 그걸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루카보금을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도대체 루카보금사가에게, 이 루카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루카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참 하느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루카보금에서는. 루카보금의 핵심적인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을 머릿속에, 루카보금하면 딱 이것만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돼요. 그게 뭐냐? 5원, 6원, 7원, 8원, 10원, 11원, 12원. 뭐가 빠졌어요? 네, 9원. 9원이 빠졌잖아요. 9원이 빠지면 안 돼요. 왜냐? 루카보금에서는 이 9원이 제일 중요하니까. 루카보금의 핵심은 9원입니다. 9원. 그리스 말로 하자면 소테리아. 소테리아입니다. 소테리아. 그리스 말.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원래 그리스 말로 쓰였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신약 성경 27권이 그리스 말로 쓰였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말로 쓰였고요. 신약 성경 27권은 그리스 말로 쓰였는데, 이 그리스 말에서 9원은 소테리아입니다. 소테리아. 루카보금에서는 이 소테리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테오, 마르코 보금과 비교했을 때 이 9원이 두드러집니다. 사실 마테오 보금과 마르코 보금에는요. 이 9원, 소테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지금 확인해 보셔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다가, 어? 구원이 이 단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저 신부님 저거 사기꾼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시면 당장 저에게 찾아오셔도 돼요. 여기 주소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2-4. 이거 자막으로 뿌려주세요.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432-4. 천주교, 의정부교구, 신앙교육원. 딱 네비에 찍고 오세요. 네비에 찍을 때는 천주교, 의정부교구, 신앙교육원 다 찍어야지. 그냥 신앙교육원만 찍으면 안 나오고. 그리고 네비 같은 경우에는 아이나비와 메피와 지니, 이 3사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나머지 중저가, 중국산 이런 네비들은 안 나오니까. 그 세 개사, 아무튼. 그걸 찾아오셔서 신앙교육원에 딱 들어와서 왼쪽에 보면 신앙교육원 현판 쓰여 있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딱 신앙교육원 부원장실 1, 부원장실 2도 있으니까 1, 수석부원장, 거기로 딱 들어와서 신문이 보세요. 구원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안에 있는, 이 사무실 안에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거 10가지를 다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 구원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나오지. 동사는 마테오 마르코에도 좀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10분 지났다. 봐요.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여러분들이 자꾸 따지니까 그쵸? 아무튼 구원은 루카보금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만큼 루카보금사가에게는 중요한 단어죠. 총 7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보금서 역시 루카보금이 유일합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말은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보시죠. 소테르. 이겁니다. 이게 구세주.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테리아. 구세주는 소테르입니다. 구세주는 뭐예요? 구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구원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세주 소테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보금서 역시 루카보금서가 유일합니다. 이 단어가 마테오와 마르코에 나오잖아요. 구원하다 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소조라고 하는 동사예요. 여기 보셨죠? 보시죠? 이겁니다. 소조. 이게 루카보금에는 총 17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구원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가. 마테오와 마르코에는 그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카보금서는요. 보금사가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루카보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늘 새겨놓고서 봐야 되는 머릿속에 새겨두고 이 단어를 새겨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루카보금서를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사실 루카보금과 사도행전은 같은 책이에요. 같은 저자예요. 루카가 같이 썼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갑자기 제가 얘기해서 죄송해요. 이거는 잠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는요. 테오플로스님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보세요. 테오플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다루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테오플로스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처음부터 다 적었습니다. 도대체 첫 번째 책은 뭘까요? 그게 루카보금입니다. 1장 루카보금 1장 1절을 볼까요? 1장 3절. 존귀하신 테오플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테오플로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방금 전에 봤었던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테오플로스가 이 테오플로스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책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첫 번째 책에서 저는이라고 말한 그 첫 번째 책은 루카보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루카보금 사관은 루카보금과 사도행전 2권을 처음부터 쓸 계획을 가지고 서술해 나가는데 아무튼 같은 저작 같은 시기에 쓰인 같은 책입니다. 시리즈죠. 1권과 2권으로 딱 기획을 해서 낸 겁니다. 딱 1권을 딱 내고 나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쓴 거예요. 2부를 원래부터 쓰려고 예상을 했었지만 기획을 구상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튼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지막지하게 나와요. 총 27번에 걸쳐서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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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루카보금사가에게 크게 중요하겠죠. 이 소테리아 소조 소테르 구원 구원하다 구세주 도대체 이게 이 단어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이냐. 이걸 먼저 우리가 살짝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루카보금사가 처음에 루카보금서에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루카보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활동하실 때 어떻게 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딱 펼치시고 딱 읽죠. 그 장면 기억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어딜 핀 거니 지금. 이거야? 이거구나. 옆에 비서가 있는데 이게 손발이 잘 안 맞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었던 건 이게 아니고 당황스럽네 갑자기. 그렇죠. 어디냐면 4장 16절. 4장 16절에서 어디까지냐. 30절까지죠. 아무튼 저거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어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게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고 있는 구절. 예언서의 내용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실은 이사야 예언서의 내용은 아니에요. 이 구절이. 루카보금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뭐 아무튼 좀 지금 여러분들 아실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이 내용.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을 뜨게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한 것이죠. 이건 뭐예요? 결국은 이 내용에서 중요한 핵심은 자유거든요. 해방이에요. 어떤 해방이고 어떤 자유예요. 묶여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굶주린 사람들은 이 굶주린 상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배부른 상태가 되는 거죠. 갇혀있는 사람들은 갇혀있는 상태에서 풀어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그 부분이죠. 예수님의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실 거라고 하는 그건 뭡니까? 이건 전쟁 나가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외칠 때 그거 뭐라고 그래요? 선전포구 말고. 컷. 선전포구 말고. 아니, 아니. 그냥 해도 돼. 그냥 해도 돼요. 선전포구 말고. 아무튼 내가 앞으로 무엇인가를 딱 하겠다. 할 때 이제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활동을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 펼쳐지고 있는 예수님의 활동들. 병자들을 치유하시죠. 그렇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들. 또 어떤 장면들이 나와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장면들.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 추상적인 개념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구원을 선포한다. 이게 아니에요. 너는 구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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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야 너 잘 살고 있구나. 넌 지금 구원받았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위로의 말. 이론적인 개념. 그런 추상적인 용어. 그런 걸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체적이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묶인 이들을 풀어주는 병든 사람들이 낫게 되는 그러한 자유와 해방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자유와 해방의 개념들이 바로 이 구원의 개념이거든요. 이것이 이 구원의 개념이 완전히 꽃을 피우는 장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어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세요. 죽음이 죽음이라고 하는 갇힌 상태 정지된 상태가 부활이라고 하는 열린 상태 해방의 상태로 바뀌죠. 이런 이 개념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루카보금에서. 이 구원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담고서 루카보금을 읽어나가시면 거의 제대로 루카보금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